반갑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그 저기 김선생님이 안 오셨어. 왜냐하면 지방에서 뭐 지방에서 뭐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고 계셔서 안 오셔서 그리고 또 새로 상군이 왔으신께로 같이 겸사겸사 반갑내하고 놀아라 하고 연타를 합시다. 스위스위스위작! 반갑내 반가워 솔리촌 풍이 반가워 오고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땅을 흩어간다 땅에서 불가마는 솟았나 하우니 타기봉 터지 구르 검은 속에 쌓여왔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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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고고 집중 이제와 가기 전에 오늘 날 이 바디 새기 전에 너희들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 배로 잘 놀아라 아이고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꼭 오셔야 돼 그래 시간 되면 이쪽으로 나오고 우리 박사장이 참 또 흥감스러운 사람이야 흥감스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